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그때가 더 간절하게 연불할 때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숨 끊어질 때 우리가 죽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죽기 전에 그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연불도 간절히 정말 정성스럽게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의외로 몸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거나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저승사자가 코앞까지 찾아왔는데도 막 방황을 하시면서 자기 기도에 자기 연불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살든가 죽든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지금 이 순간이 간절히 연불할 때다.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도 어떤 분은 말하기 전에도 딱 알아차리고 자기가 스스로 연불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건강할 때는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좀 하시더니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는 오히려 하던 기도조차도 다 놓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거나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인광대사라는 근대 중국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들로 손꼽히는 인광대사의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마음을 집중해서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들려드리는 큰스님의 법문은 인광대사 약 100여 년 전에 중국불교에서 활동하셨던 큰스님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광대사의 법문을 소개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말씀은 각사한 정원규 거사님이 번역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대의왕으로서 널리 중생의 생사병을 치료하십니다. 부처님은 대의왕이라고 불립니다. 대의왕, 중생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위대한 의왕, 의술을 펼치시는 왕이시다. 그런데 부처님이 펼치는 의술은 육체의 병을 치료해주는 걸 뛰어넘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시고 우리 중생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망상의 독을 치료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사의 병을 치료해주신다. 생사병,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해의 병을 치료해주시는 위대한 의술을 펼치시는 왕, 대의왕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나 생사의 큰 병은 마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 마음이 핵심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리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요. 본래 부처였는데 착각하고 번뇌망상에 빠져서 중생 노름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다. 마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래서 모든 것의 뿌리인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병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르침을 잘 따르면 몸의 병은 자연히 치료됩니다. 몸의 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병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는 숙세의 업으로 인한 병이고 숙세의 업으로 인한 병,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에 의해서 과거 전생,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가 이번 생의 병으로 나타난 게 숙세의 업보로 인한 병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안에서 생기는 병이며 셋째는 바깥에서 감연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과거 전생 숙세의 업보에 의한 병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생기는 원인이고 세 번째는 저 바깥에서 외부 환경에서 생긴 원인이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병 가운데서 오직 숙세의 업으로 인한 병은 곡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약 잘 먹고 또 검사받고 또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 웬만한 병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도 치료가 시독하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다면 그런 병은 대부분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병이다라는 이야기를 큰 스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지만 전생의 업으로 생긴 업보의 병 내가 받아야 할 업보가 있어서 생긴 병은 이 업병은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숙세의 업으로 인한 병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하여 자신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자리, 이타, 자리, 이타 자리, 자리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 니타, 니타는 남을 이롭게 한다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 그게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입니다. 수행과 깨달음 그게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 자리, 리타 자리, 리타의 큰 보리심을 바라요 나무 아미타불과 나무 관세음보사를 연불하여 우리 이 법문을 해주신 인광대사께서는 평소에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하셨고요 또 불자들에게 나무 관세음보살 연불도 많이 권하셨거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사를 부르건 지장보사를 부르건 약사여래를 부르건 어떤 불보살림을 부르건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그게 핵심입니다 연불하여 숙세에 원친체주를 천도하여 원친체주 원친체주는 한마디로 원안, 원안을 가진 빚쟁이란 뜻입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얽히고 얽힌 나와 원안을 가진 빚쟁이 그런 영가, 귀신들을 다 포함해서 나에게 원안을 가진 빚쟁이들 그 귀신들을 다 포함해서 원친체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숙세에 원친체주를 천도하여 그들이 이고등락하면 병자도 업이 소멸하여 병이 낫게 됩니다 병자도 업이 소멸한다 질병을 가진 이 병자가 간절하게 간절하게 연불하고 연불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무거운 업보의 인연이 업장이 소멸하면 자연히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원친체주들은 다시는 괴롭히지 않고 도리어 천도의 은혜를 느껴서 병자를 보이지 않게 보호할 것입니다 나와 원안이 맺힌 그 빚쟁이들을 혹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영적인 귀신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지은 그 업장, 그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연불해주고 그 공덕을 널리 회양하면 나한테 원안이 있고 나한테 빚을 받으러 온 그 빚쟁이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릇 이런 병에 걸려서 병을 고치고자 한다면 이러한 도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안에서 생기는 병은 두 번째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을 뜻합니다 안에서 생기는 병은 과도하게 마음을 쓰거나 혹은 술, 여자, 재물, 명예, 기호 등에 과도하게 빠져서 생깁니다 과도하게 마음을 썼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마음에 번민이 생겨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고 혹은 술, 여자, 재물, 명예, 기호, 먹을 거 등등 그런 어떤 욕망, 쾌락을 쫓다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크게 무너뜨리게 되는 것 이게 안에서 생기는 원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키며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삿댐을 버리고 정성을 다하여 모든 악은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면서 약으로 치료하면 반드시 쉽게 치료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고 검사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을 중시하지 않고 단지 의학에만 의지하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효과를 보더라도 재발하기 쉽습니다 근본을 중시하지 않으면 효과를 덜 보거나 효과를 봐도 병이 또 재발할 수 있다 그 근본이 무엇이냐 마음 결국 이 마음을 잘 쓰는 것 마음 이 마음의 뿌리를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 모든 것의 근본인 마음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건강의 가장 첫 번째 근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음 세 번째 바깥에서 강염되는 병은 단지 앞에서 말한 내상을 치료하는 법에 따라 행하면 설령, 풍, 한, 서, 습으로 인한 질환에 걸리더라도 매우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강염되는 병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병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 풍, 한, 서, 습 풍, 바람 한, 차가운 거, 추운 거 우리 차가운 거 막 이렇게 가까이 하면 몸에 탈이 나지 않습니까 한, 차가운 한 서, 더울서 우리 막 여름에 막 열사병 생기고 막 여름에 막 땀 뻘뻘 흘리다 보면 막 쓰러지고 또 건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서, 더울서 습, 습한 거 우리 장마 막 습하고 막 공기나 기후가 막 습할 때 또 몸에 그렇게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 한, 서, 습 바람과 차가운 거와 뜨거운 거와 그 다음에 습한 거 이러한 어떤 바깥 외부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내 몸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게 바깥에서 생긴 원인이다 하지만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약을 쓰거나 관리를 잘하면 또한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노여움과 욕심을 자제하지 않으면 이러한 병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시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병을 얻으면 치료에도 낫기 어렵습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병을 얻은 것은 치료에도 낫기가 어렵다 근본, 이 마음짜리, 이 근본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라는 큰 스님, 인광대사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인께서는 미리 어지럽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고 병이 생기지 않게 몸을 보호하면 비록 치료하는 기적이 없을지라도 치료함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병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병 없기를 원하여 매일 대비주를 지송하며 대비주 한국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다라니라고 부르고요 중국 불교권에서는 대비주라고 부릅니다 대비주, 신묘장구, 다라니 매일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송하며 청정수에 가피를 주었습니다 청정수에 가피를 주었다 청정수는 깨끗한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옛날부터 유행하던 방법인데 깨끗한 물, 청정수 깨끗한 물을 앞에 놓고 정성껏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7번이나 21번이나 49번이나 108번 등등 간절하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운 뒤에 스스로 마시거나 병 있는 사람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면 병이 빨리 낫게 되고 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해서 옛날부터 중국 불교에서 유행하던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외운 치료의 물 그걸 대비수라고 부릅니다 대비수 중국 불교권에서는 아직도 유행하는 방법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고질병 환자에게는 살생을 금하고 중생을 보호하게 하며 채식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관세음보사를 염하게 하니 즉시 위급한 병세를 돌려 오래지 않아 저절로 낫게 되었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중생을 보호하다 그러니까 방생을 했다는 거예요 방생하고 채식을 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관세음보사를 염불하니 관세음보사를 염불하던 지장보사를 염불하던 약사여래부를 염불하건 간절히 염불하니 위급한 병세를 돌려 오래지 않아 저절로 낫게 되었습니다 설령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절대 더 심해지지 않았으며 악업이 소멸되고 성근이 증장하였고 또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광대사께서 실제로 체험하시고 실제로 가피를 받은 불자님들을 당신이 목격하시고 하신 법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병들이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좀 병이 빨리 치료가 되고 좀 무거운 그런 업보가 있는 사람들은 병이 단박에 치료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위급하면서 당장의 위급하면서 또 그렇게 벗어나거나 혹은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의술을 배워 약과 침구를 뜨는 것으로 침구, 침과 뜸을 뜻합니다 침구, 침과 뜸을 쓰는 것으로 업을 삼으려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당신이 의술을 배워 그래서 약을 쓰고 침과 뜸을 쓰는 것을 업으로 삼고자 한다면 지금 말로 하면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큰 보리심을 바라며 큰 보리심, 중생을 향한 대자비심 중생을 향한 큰 대자비심, 큰 보리심을 바라며 항상 불보살의 명호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 독송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금생에 다 같이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임종 시에는 반드시 서방 극락에 왕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극락 세계에 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제자의 직분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널리 자리이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일반 의사와 같이 오직 이익만 원할 뿐 사람을 병고에서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설령 많은 돈을 벌더라도 그 자신은 악도에 떨어지고 자손은 패가 망신하여 결국에는 후손이 끊어질 것입니다 아이고 무섭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의사로 살지 말고 의사 노릇하지 말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사십시오라는 인광대사의 강곡한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의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직군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 사무직을 하는 분이건 노동직을 하는 분이건 식당을 하는 분이건 자영업을 하는 분이건 정치를 하는 분이건 어떤 직종에 있는 분이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우리가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세상에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진정한 불자라면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헛되이 자리 이타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결과에 이르게 되니 슬프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 이타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헛되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 기회를 엿본다면 오히려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일이 될 뿐이다 그러니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문편에 이르기를 옛날 사람들이 읽었던 가문편 태상 가문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문편에 이르기를 화와 복은 문이 없으며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복락을 얻으려고 하지만 도리어 재앙을 초래합니다 당신이 그러한 무리를 따르지 않으면 좋은 의사로 명성을 얻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곧 백성의 도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는 스스로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인광대사의 강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도 열심히 다녔고 지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이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목숨이 코앞에 이를 정도로 큰 중병에 걸렸을 때 무거운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낼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원을 열심히 다녔는데도 무거운 병에 생사가 코앞에 죽음이 코앞에 임박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광대사의 다른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은 김지수 거사님이 번역하신 내용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이 병이 들거든 두려워 말고 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자세가 마땅하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부처님만 믿는다 당당하게 마음을 비우고 죽음을 기다려라 무서워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낼 수는 없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해라 그리고 자신과 가족 세상일을 세간을 온통 다 놓아버리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염불하여야 업장을 가장 잘 소멸시킬 수 있소 그래서 만약 세간의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면 업장의 소멸로 병이 금방 낫게 될 것이오 아직 내가 수명이 남아있다면 염불하고 염불하면 업장이 소멸해서 병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세상 인연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낫기만 바란다면 병이 호전되지 못하는 경우 특립 없이 극락왕생도 못할 것이오 왜냐하면 가장 기묘한 임종의 왕생 극락왕생을 발언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코앞에 닫혔을 때 병이 낫기만 바라고 제발 병이 낫기만 해주세요 라는 거에만 신경을 다 빼앗기며 혹 그때 죽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낳으면 낫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을 뿐 오직 염불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극락세계 부처님 계신 불국토에 제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처님의 차비 가피력을 받아 의지할 수 있겠소 그러니 질병이 위독할수록 환자에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극락 왕생을 구하도록 강곡히 권해야 한다오 그래야 수명이 다하지 않는 경우 왕생을 구하는 간절한 연불 덕분에 질병이 재빨리 나을 수 있다오 연불하는 마음이 하도 지성스러워 부처님의 차비 가피력을 듬뿍 얻기 때문이오 이러한 이치를 환자에게 왕곡히 말해주어 혹시라도 바보들이 짖거리는 어리석은 말을 절대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라오 라는 인광대사의 강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중국 불교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불리웠던 인광대사 법문의 말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세 가지 원인이 있으니 전생의 업보로 넘어온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생긴 것 그리고 바깥 환경에 의해서 생긴 것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늘 항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연불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